네, 계절 가전의 명가 베나임에서 오늘 공기를 태우지 않는 PTC 방식의 히팅 시스템을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베나임의 360도 PTC 온풍기 10월 출시 신상품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공기를 태우지 않는 방식, 자연 대류를 이용해서 공기를 데워주는 방식이라서 여러분 참 좋아하실 겁니다. 빠르고 훈훈하게 공기를 데워주는 만족감 한번 느껴보세요. 겨울에 정말 필요하죠. 여기저기 놓고 쓰실 수가 있고요. 오늘 특히나 신세계 쇼핑 고객님께 더 특별한 구매 찬스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진짜 우리가 난방을 집에 마음껏 틀어놓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다우다 보면 코도 좀 막막한 것 같고요. 좀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공기는 좀 시원하게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은 좀 따뜻하게 좀 집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정말 추워서 집만큼은 정말 포근했으면 좋겠고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부담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의 히팅기가 있다면 지금 보신 이 벤하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PTC 방식의 온풍기, 전기 히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아시는 분들께서 아 이게 공기도 굉장히 좋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바로 그런 방식의 벤하임의 온풍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매하실 때 신세계 쇼핑에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한 세트를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원 플러스 원 세트 하세요. 네, 가격 혜택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세트에만 저희가 무이자 10개월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아시죠? 하나 사고 나면 좋아서 또 이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두 개 하세요. 단 일시불, 자동 주문 다 이용하시면 만 원의 할인 혜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 중에 고르시면 돼요. 와인 칼라 너무 예쁘고 화이트나 블랙 집안에 맞는 색상 고르시면 되고 하나 하시면 7만 9천 원 그리고 세트로 하시면 똑같은 거 두 개씩 이렇게 받게 되시니까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동 주문 전화 일시불 하시는 분들 총 만 원의 할인 혜택도 받고 하나 하시는 것보다 두 개 하시는 게 훨씬 싸고 그러니까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세트로 하셔서 이렇게 집안 곳곳에 놓아두시면 너무 괜찮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전기 히터가 맞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가습기 같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가 또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 호롱불 난로 같은 그런 느낌에 근데 또 이런 광택은 너무 또 세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딱 들여놨더니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AI라고 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AI 그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져가지고 집안 어디에다 놓으시고 협탁에 놓으셔도 되고 책상 위에 놓아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발밑에다 이렇게 놓아두시기도 좋고 가볍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참 쓰시기가 편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손으로 잡기도 너무 편하게 생겼고 일단 보시면 보통 네모난 색의 전기 히터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건 이렇게 싸악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너무 가벼워요. 들고 어디든지 이동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는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온도 제어하시고 시간 예약하시고 그다음에 단계 조절하시고 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본체에서 조절해도 되겠지만 리모컨 사용하시면 10도에서 35도까지 섬세하게 온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두 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껐다 켰다 이렇게 딱 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1단, 2단으로 1단 하면 바람이 이쪽으로 위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 베나임의 PTC 온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히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둘째 딸 낳았을 때도 온풍기가 집에 있었는데 빨간 불이 나오는 그런 온풍기를 썼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못하면 건드릴까 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PTC 방식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죽하면 항공 우주선에서 난방 시스템으로 사용돼 정말 안전을 기하는 바로 그곳에서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불꽃 없고요. 산악과스 없고요.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까지도 덜어보실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에코 히터 방식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쓰시는 방식이고요. 이게 대류 방식이다 보니까 보세요. 어디 하나 불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불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를 태우고 산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괜찮네. 안전하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돌리지 않아도 360선 모두 다 온풍이 나오면서 위로, 위로, 위로. 계속 공기를 상승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공격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이건 그냥 훈훈한 느낌, 포근한 느낌인데 이거 저희끼리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송 중에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시온 테스트하는 거예요. 온도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지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가까이 딱 가져다 대면 지금 보세요.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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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따뜻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저온체가 변하고 있잖아요. 뒤쪽으로 됐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다 전해진다는 건 다시 한번 360도 전체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파랄수록 더 따뜻하다는 얘기거든요. 파란색으로 변한 만큼 그만큼 따뜻함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고 뒤쪽 뿐만 아니라 지금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360도 이렇게 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전체 대류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위로 따뜻한 공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진짜 아이들이 샤워할 때 맞아요. 그 골든타임. 그렇죠. 그 타임이 되게 애들이 굉장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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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그때 잘못하면 금방 아시죠? 그런데 그럴 때 샤워하기 전에 미리 틀어놓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완전 춥거든요. 그럴 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딱 켜고 시작하고 출근하기 전에 먼저 켜고 시작하고 그러면 그 잠깐 동안의 공기를 여러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방마다 옮기셔도 좋겠고 캠프 가실 때 사용해도 좋으시겠는데 중요한 건 안전이죠. 제가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완전 소리 들으셨어요? 이러면 꺼지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다 넘어가기도 최전에 70도 정도 기울어지면 얘는 알아서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깜빡하셨을 때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집에 아이들이 뛰다가 이렇게 딱 건드려도 그래도 꺼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 과열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딱 차단이 되고요. 오프 잔열 제거를 위해서 이제 송풍 기능이 있다가 그다음에 꺼지게 되고 안정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쓰시면서 1단계, 2단계 조절해 가시면서 쓰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쓰세요. 추워서 그냥 거실에서 TV 보시면서 누구는 창문가에 앉아있는 분들을 이렇게 담요 덮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거실이 너무 썰렁하고 또 확장하신 댁에서는 더 그럴 거고요. 그럴 때 딱 옆쪽에 켜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거 딱 껴주고 로션 말려주고 할 때 그때 이제 켜놓으시면 목욕하러 들어갈 때 딱 켜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욕실 얼마나 썰렁해요. 그러니까요. 미리 딱 틀어놓으신 다음에 훈훈하게 따뜻하게 샤워해보시고요. 또 특히나 사업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요즘 펜션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방방마다 다 온도 조절하시기 힘드시니까 이런 거 하나 딱 두시면 사진 찍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쁜 이렇게 안전한 방식의 히터를 신세계 쇼핑에서만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단독방송 상품이고요. 그 기념 특가로 저희가 가격도 아주 잘 맞춰왔거든요. 8만 9천 원 아니고요. 자동주문 전화나 일시불 이용하시면 오늘 7만 9천 원에 한 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기왕 하실 거라면 가격 혜택 좋으니까 두 개 하세요. 1 플러스 1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가격도 훨씬 낮춰드리면서 심지어 무이자 10개월은 1 플러스 1에만 있거든요. 가격 혜택 좋을 때 따뜻한 겨울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PTC 방식으로 찾으시는 게 요즘엔 좋으세요. 대세입니다. 그리고 에코 방식, 에코 히터 방식으로 이렇게 PTC 방식을 찾게 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실 거고요. 디자인 예쁜 거 원하셨다면 오늘 신세계 쇼핑에서 함께 하시면 돼요. 신세계 쇼핑 단독방송 상품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기를 태우지 않고 따뜻하게 가열하는 신세대 개념 PTC 방식입니다. 뜨거운 공기 올라가고 찬 공기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 자연 대류를 이용해서 그래서 에코 히팅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집안 곳곳, 방안 곳곳으로 사방으로 퍼지는 강력하고 빠른 난방이 가능합니다. 침실이나 공부방, 그리고 펜션, 캠핑장 어디든지 쓰실 수 있겠죠? 네, 정말 가볍고요. 이동하기 쉬워서 방방마다 곳곳마다 다 트실 수 있거든요. 일단 PTC 발열 방식이라 좋으실 거고 2단계 온풍 강도에 또 리모컨 사용하시면 10도에서 35도까지 온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우선 리모컨 있습니다. 손풍 모드도 있고요. 10시간 타임업까지 아주 똑똑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여기다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70도가 기울면 전원 차단되고요. 과열 방지 시스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안전하게 생겨서 올겨울에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바로 이 베나임의 신개념 PTC 히터 쓰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너무 예쁩니다. 정말 요긴하게 정말 고맙게 잘 쓰실 거예요. 360도 전체 온풍이 나가기 때문에 어디다 두셔도 골고루 따뜻해지는 이 히터를 신세기 쇼핑 고객님 때는 더 특별한 구매 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플러스 1 하세요. 무이자 10개월의 할부 혜택을 더블 구성하시는 분들께 드릴 거고 일시불 자동 주문 전원 하시면 만 원의 할인 혜택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색상 골라주세요. 화이트 그리고 와인 그다음에 블랙 어떤 거 하셔도 사실 이런 스타일의 전기 히터를 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고요. 제 친구들도 보여줬더니 너무 예쁘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게 전기 히터가 맞아? 보통 이제 네모나게 생겨서 방향 조절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조절을 해도 360도가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360도 전체적으로 대류가 되다 보니까 한 군데 놔둬도 전체적으로 공간이 훈훈하게 따뜻해져서 이게 좋더라고요. 네. 누워계시는 분들은 리모컨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내가 제일 추운 곳이 있으면 이걸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통창이어서 너무 추웠거든요. 창문 앞에 딱 두니까 이번에는 추위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추웠어요. 작년 1월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영하 10도 거의 영하 10도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추웠어요. 네.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올 겨울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추울 때 막 이렇게 이불 덮고 옷 몇 겹 껴고 사실 그 집에서 좀 부대끼거든요. 맞습니다. 좀 훈훈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집안의 공기를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산소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은 들되 뭐랄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불꽃이 빨갛게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이 되고 냄새가 막 이런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심이 안심을 또 아 이래서 항공기에서 채택한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는 못 보십니다. 신대기 쇼핑에서 보실 수 있는 단독 방송 상품이고 세 가지 색상 중에 고르시고 저는 이왕이면 1 플러스 1 더 좋은 가격에 드리는 이 구성으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벤하임의 PTC 전기 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벤하임 브랜드 아시는 분들은 주방 가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생활 가전 예쁘게 잘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루는 기술력이 남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신의 트렌드라고 하는 PTC 방식이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감성이 아주 담긴 이런 히터는 여러분 아마 다른 데서 보시기 힘들 거예요. 신세계 쇼핑에서만 보실 수 있는 PTC 방식의 이 예쁜 히터 저희가 가격 조건도 아주 좋게 준비해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드려놔보세요. 되게 예쁠 거고요. 당연히 가전이니까 AS도 중요하잖아요. 1년 무상 AS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좋으니까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거실에 하나 두시고 아이방에 하나 두실 거 거실에 두시고 안방에 하나 두실 거 이렇게 두 개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세트 하시는 분들께 가격 더 좋은 가격에 드릴게요. 더 이상 일어만 되는데 나의 맘을 그녀가 느낄 수 있게 돌아 봐봐 지금이야 기다려온 보여 Show me your eyes And give you my love 난 네가 좋은 걸 Love you forever Come to my heart 무슨 메소 보여줄게 널 향한 마음 네, 배나임 계절 가전의 명답니다. 공기를 태우지 않는 PTC 방식 이게 바로 항공우주선의 난방 시스템이거든요. 신개념의 히터 방식으로 해서 에코 히터 방식입니다. 10월에 출시된 신상품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공기를 태우지 않고요. 자연 대류를 이용해서 공기를 데워주는 방식이라 안전하게 안심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훈훈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푸근합니다. 네, 이거는 뭐 들기도 편하니까 욕실 앞에 갖다 놓고 쓰셔도 좋겠어요. 신세계 쇼핑 고객님께 드리는 특별한 구매 찬스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플러스 1으로 하시는 분들께만 무이자 10개월 혜택 드리고 있고요. 일시불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세요. 만 원 더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늘 단품으로 하시는 분들은 7만 9천 원 이것도 역시 할인된 가격 모바일 앱이나 자동 주문 전화 일시불 다 하시면 이 가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7만 9천 원 할인된 가격 받으실 수가 있고요. 1 플러스 1 하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따뜻해서 분명히 하나 사시면 후회하실 것 같거든요. 기왕 사실 때 가격 조건 좋으니까 1 플러스 1으로 하세요. 여름에도 에어 서클레이터 하나 샀다가 아우 다 이거 하나 더 살 거예요. 그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쓰시는 분들께서 이거 하나 딱 들어놓으셨다. 우리 아이방에 놓을 것도 하나 살걸 그때 가격 좋았던데 신세계 쇼핑에서 단독 방송 상품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전기 히터 PTC 히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쁜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각격이거나 띵쭉하거나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런 예쁜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예쁘죠. 여기가 다 송풍구예요. 여기로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들어서 옮기실 수가 있으니까 어디든 옮길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 따뜻한데 1단 그리고 2단으로 다 조절 가능하시고 이게 이제 불꽃이 없어서 진짜 따뜻해?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 저희가 이거는 지금 까만색 판인데 이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엄청 따뜻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감광지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갖다 댑니다. 자, 보세요. 보십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랄수록 더 따뜻하다고 했거든요. 살파래졌어요. 금세 갖다 댔는데 전체가 다 파래진 건데 이게 여기다 놔도 그렇고요. 여기다 놔도 그렇고 여기다 놔도 360도예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는 한쪽 방향만 틀거나 안 따뜻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한 120도, 160도 정도였는데 이거 아이에다 360도 싹 다 따뜻한 바람이 다 나오니까 공평하게 다 따뜻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따뜻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우리가 하루 이틀 겨울엔 여행 갔다 오거나 집을 좀 오전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오면 서왕해요. 너무 추워요. 난방 켜놓고 못 나가시죠. 올라가는 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그 잠깐 동안 사실 난방 돌리면 따뜻해지지도 않을 뿐대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틈새 틈새에 사용하시기도 진짜 좋으니까 일단은 들여놓으시는데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두 대 같이 하세요. 오늘 두 대 같이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14만 9천 원 일시불 자동주문전화 이용하시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10개월이 들어왔어요. 10개월은 원플러스 원에만 그러면 한 달 가격 15,800원 이게 우리 이렇게 추운데 15,800원으로 우리 집 모두 따뜻해질 수 있으면 이 정도는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집에선 우리 좀 편하게 다니자고요. 반팔까지는 아니어도 좀 편안한 옷 입고 그냥 훈훈한 공기에서 따뜻한 우리 집을 만들어보실 수 있게끔 PTC 방식으로 창문 닫아 놔도 공기 태우지 않으니까 쾌적한 기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플러스 원 세트 색상 골라주시고요. 좋은 가격에 두 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거 찾으셨어요. 예쁜 전기 히터 그것도 PTC 방식 요즘에 최신 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았잖아요. 빨간 불꽃 나오는 것도 있었고 이게 잘못하면 공기는 따뜻해지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액가스 같은 것도 사실 걱정이었는데 요즘 가스렌지도 많이 바꾸시잖아요. 히터도 이제는 이렇게 안전한 방식의 PTC로 한번 바꿔보세요. 쾌적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공기를 태우는 산소를 태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산화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유액가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쾌적한 상태에서 따뜻하고 훈훈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온풍 시스템 있죠. 난방 시스템. 비행기 따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꽃이 아니었어요. 그 안전에 안전을 가하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니 믿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신세계 쇼핑 단독 방송 상품으로 만나시고요. 원 플러스 원으로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하얗게 트여진 거리 너와 거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